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소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사기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과 또 그 거대한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4기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나라 무죄 때 치욕스러운 궁영을 당하고도 모진 목숨을 끊지 않고 사기를 쓴 사마천은 여부리를 노노의 안연편을 인용 말만 번지르르한 거짓으로 명성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썼다. 거짓 궁영으로 환관 아닌 환관 노예를 태우에게 바친 여부리를 침뱉으며 한 말인 것 같다. 마맞게 하려어라 노예라 하옵니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르신다 예 마마의 조난을 배우니 천상의 선녀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뭐라? 마, 마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상국 입에 발린 소리를 예사로 하는 이자를 당장 내치시오 황국 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용서하옵소서 마마 뭐뭐다 어느 안전인 줄 아느냐 물러서서 나가거라 가만 니가 마마 마마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모르옵니다. 그냥 나으리를 따라와서 배웁고 있을 뿐이옵니다. 나으리? 상국은 이자의 근본을 아시오? 예 이자는 본시 위나라 선비의 후소류로 조나라 춘신군의 빈격으로 가서 아니옵니다. 저는 위나라가 아닌 조나라 선비의 자손으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전란으로 피피한 조나라에서 제나라로 조망쳐 공자 맹상군의 빈격이 아닌 하인배로 일을 했었는데 맹상군을 찾아온 빈격들의 뒤지닥거리에 지쳐서 다시 진나라로 흘러와 빈둥거리고 있는 놈이옵니다. 재미있는 자일세 상국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 것이거늘 지금 그 말은 진실인가? 황공하옵니다. 상국 저자를 물리치시오 예 상국은 할 말이 있으니 들어오시오 예, 마마 상국 예 지금 저자가 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조사를 해보시오 거짓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저자를 처형하고 모두가 참이면 저자를 환관 급사중으로 임명해서 내 시중을 들게 하시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나는 저자의 용모가 탐나오 결국 노예는 태후궁의 환관이 되고 외로우신 태후는 노예를 총애한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상국 여부리가 태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왕에게 아뢰기를 전하 아려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상국 태후 마마께 시중들고 있는 환관 노예는 지극정성으로 마마를 섬기고 있사옵니다 태후 마마께서는 노예의 섬김이 부모에게 결처보원하듯 효성스러워 그 마음이 고맙다는 말씀을 신에게 하시옵사옵니다 그래서요? 태후께서 노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빈공한 노예에게 조그만 땅을 하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 빈공한 환관이 지극정성으로 태후 마마를 모신다니 포상으로 살 집을 짓도록 사냥 땅을 주시오 아니 그 땅은 너무 작으니 태원군까지 주어 그의 봉국으로 하고 노예를 장신후라 하시오 이만하면 그 지극정성의 대가가 될 것이오 왕이 하사한 봉국에 궁궐같은 집을 짓고 수많은 종복을 거느리며 수레와 마피를 갖추어 위엄을 세우니 노예는 마치 제후국의 왕과 같았다 어느 날 태후가 며칠 만에 무노온 노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놈 어찌하여 열흘씩 얼굴을 비치지 않았느냐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마마 나한테 와야 할 일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그 신의 봉국에서 벼슬하겠다는 사람들이 천여명이나 몰려와서 신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있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사옵니다 벼슬하러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성상이 하사한 그 봉국이 제후국이고 노예는 왕이냐? 아니 그건 아니옵니다만 몰려온 선미나 군사들을 그냥 쫓아버릴 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사옵니다 마마 신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몰려온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노예의 수하가 될 것인즉 먼저 농민들한테 식량부터 거둬야 하느니 그리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노예 네가 껄에 잘 나타나지를 아느니 나도 진나라의 옛 독지인 옹 땅에 있는 궁궐로 옮겨야 하겠다 옹 땅은 노예의 봉국 바로 이웃 아니냐 하오나 옹의 옛 궁은 허물어진 데도 있고 낡은 궁인데 마마께서 그리 옮기신다고 하시면 성상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옵니다 그것은 걱정 말거라 점장이의 점괘가 이 태우궁에 있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니 옹으로 가겠다 하면 성상이 서둘러 옹의 궁을 고쳐줄 것이다 마마께서 옹으로 옮기시려는 것은 신 때문이십니까 그러하다 지금 내 뱃속에는 내 아이가 들어서 있다 예? 이 골레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알면 아니 성상이 알게 되면 큰 문제 아닌가 그리 되면 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런 연유로 옹으로 가야 하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진시황 8년 왕이 21살이 되었다 왕은 검을 차고 관례를 치른다 그리고 왕의 집정이 시작된다 만조 백관이 도열한 조정에서 오늘부터 과인이 집정하겠다고 선언한다 정치 현안에 골몰하고 장군들과 전략회의를 거듭해 피곤해진 몸을 쉬게 하려고 후궁 옥빈의 처소로 갔을 때의 일이다 이리 와서 옷을 벗겨라 예 전하의 용안을 배웁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사옵니다 무슨 소린가 전하께서 친정을 하시니 늘 피로하실 것이 없고 옥빈의 살같은 눈이 부시는데 과인이 잠시라도 옥빈을 잊겠는가 옥빈의 가슴이 왜 이리 뛰는가 전하의 그 말씀을 듣자오니 요것이 말재가 안만들어서 전하 간지럽사옵니다 어깨를 주물러라 아프시옵니까 의원을 부르라 하오리이까 아니다 오늘은 전에 없이 어깨에 힘을 주었더니 신하들 앞에서 위험을 보이시려니 됐다 이리 오너라 아이오 옆에 속에 과인의 아이를 품고 있진 않으냐 가뭄에 콩나듯 전하를 배우니 아이가 찾아오려고도 아니하옵니다 옥빈이 아이만 낳아라 이에 왕후가 아직 아이를 품지 못하니 하오나 옥빈이 아이를 낳으면 후사가 될 수도 있느니라 하오나 무엇이 하오나인가 권레에서 떠돌고 있는 이상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하오나 소문이어서 허실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뜸들이지 말고 말해보거라 그 이상한 소문이 무엇인지 아뢰어도 될 일이온지 그냥 떠돌고 있는 소문이옵니다 어 참 태후마마 깨워서 전하의 후사가 되실 두 아드님을 낳으셔서 키우시고 계시온대 무엇이라 과인의 모훅께서 무엇이라 아들을 낳아 소문이옵니다 그 소문으로는 누구의 아이라더냐 태후마마 깨서 총애하시는 장신우 노예에 어? 장신우 노예는 환관 아니냐 태후마마 깨워서 은혜하시는 장신우 노예는 환관이 아닌 환관이라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노예가 환관이 아니다 아 그 또한 바다한 소문이 옵니다만 왜 그런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인가 왕은 그 해괴한 소문의 진상을 알아야 했다 권한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벼슬인 장사 이사와 환관 조고를 불렀다 이사에게는 노예를 철저히 조사해서 떠도는 소문의 진실을 캐내게 하고 조고에게는 명민한 환관들을 풀어 옹땅의 궁궐에 가있는 태후를 조사해 소문의 허실을 캐라는 명을 내렸다 왕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예는 거느리고 있는 호위 장수와 그 대책을 논의했다 하 이 조사가 끝나면 진나라 왕은 기필코 내 목을 치려 할 것이야 거면 진의 왕이 군사에게 영을 내리기 전에 제후께서 기습 작전으로 선제 공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진의 군사는 막강하고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은 오합지졸인데 기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기겠나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옥세를 위조해 왕의 동원령이라 하여 인근 현의 현령들을 기망하면 현의 군사와 호위병들 기마병을 총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현령들이 이것이 모반의 전투인 줄 알게 되면 참전을 하겠는가? 함양성으로 쳐들어가서 왕을 베고 진나라를 탈취하는 전쟁인데 그들이 꼭 무리를 뺄 것 같습니까? 나라를 빼앗기 위한 전쟁인 줄 알면 모두가 용기 백배로 참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로 함양성으로 쳐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이야 기습입니다 함양에는 호위 군사뿐입니다 그 군사가 미처 항전할 태세를 갖추기 전에 궁궐로 쳐들어가서 왕의 모기를 베어버리면 제후께서 진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음 할 수 있겠는가? 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둘러서 그 작전을 수행할 채비를 하세 한편 진나라 왕은 이사와 조고의 조사 보고로 궁궐 안에 떠돌고 있다는 그 괴이한 소문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적반하장으로 노예가 군사를 일으켜 함양군골로 쳐들어올 괴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왕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반란군이 기습하기 한 발 앞서 창평군과 창문군에게 함양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노예 정보를 명한다 진나라 군사가 공격하자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노예의 반란군도 결사적으로 항전했다 그러나 반란군은 정의의 진 군사에겐 적수가 아니었다 반란군은 전사자가 숙출하자 이내 항복했다 노예는 도망쳐 자취를 감췄다 현령과 중대 부령 장수 등 반란군의 수급 스무 명은 몸을 갈기갈기 찢어 머리는 나무 위에 매달고 찢긴 사진은 수레에 실어 백성들에게 전시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족들은 멸족시켰다 이 노예의 반란군 진압을 계기로 진시황에 내재했던 포악함이 나타나고 폭압 정치가 시작된다 왕은 벼슬을 정위로 올려 측근에 둔 이사를 불러 영을 내린다 땅끝까지라도 찾아가 노예를 산채로 잡아오게 하시오 산채로 잡아온 자에게는 백만 전을 주고 죽인 자에겐 오십만 전을 준다고 하시오 노예의 삼족은 멸하고 본국에 있는 일족은 자기와 재산을 빼앗고 초고로 축출하시오 여부리는 상국을 어찌 하려 하시옵니까 죽여야 합니다 여부리는 태호를 농락하고 노예를 태호에게 접근시킨 원형인데 살려줄 수 없어 하오나 상국은 선왕을 섬길 공루가 매우 크옵니다 이 점을 살피소서 정의는 법가가 아니오 반란에도 가담했을 수 있으니 법대로 처형하시오 상국이 반란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상국의 수많은 빈객들 중에는 상국을 위해 변호하는 자가 많이 있사옵니다 하여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전하의 넓으신 금두를 보여주는 것이 되옵니다 하면 선왕을 위한 은공을 생각해 상국은 관직을 삭탈하고 하남을 상국의 제후국으로 봉해 10만 호의 시급을 내려주시오 예 그리고 태후에겐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겠소 태호마마는 전하에 모이십니다 법으로 전문할 수 없는 진나라의 태우십니다 구보 살피소서 하면 태후는 지금 계시는 옹땅의 궁궐에 그대로 유배하도록 하시오 결국 노예는 잡혀 극형에 처했다 여부리가 하동 땅의 또래를 틀고 1년이 지나자 여러 제후국에서 온 사신과 빈객들이 문전성실을 이뤘다 소문을 듣고 왕은 여부리가 새를 키워 모반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 그대는 진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어 하남에 봉하고 그대는 친족도 아닌데 왜 과인이 중부라 부르오 가족을 데리고 촉당으로 가서 사시오 여부리는 자신을 향한 왕의 분노가 옥죄음을 느끼고 스스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 여부리의 죽음으로 태우를 둘러싼 스캔들은 막을 내렸다 진나라 군대는 왕이 집정하면서 더욱 막강한 전력이 돼 시황 17년에서부터 시황 26년까지 10년 사이에 차례로 군웅 6나라를 멸망시켰다 맨 처음 진나라가 멸망시킨 나라는 가장 화약해진 한나라였다 전하 내사 등장수가 한나라를 공격해서 안왕을 사로잡고 전국들을 점령해 싸웁니다 이제 한나라 백성은 전하의 신민이옵니다 한나라 땅은 지금부터 진해 행정제도에 맞춰서 군으로 하고 군의 이름은 영천으로 하시오 전하 왕전 장군과 강회 장군이 조나라를 완전히 평정하고 조나라 왕을 사로잡았다 하옵니다 군사를 조나라 도읍지 한단으로 보내요 과인이 어린 나이에 볼모로 있을 때 멸시한 조나라 왕족과 과인의 외가 조시문중과 원한관계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서 산채로 묻어버리시오 진 나라는 한나라와 조나라를 멸망시킨 뒤 제나라 초나라를 쳐 조금씩 영토를 넓히더니 급기야는 연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연나라 왕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연나라의 태자 단은 진나라 왕을 암살해 원수 갚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태자 단이 진나라의 볼모로 가 있을 때 진나라 왕이 고통을 주어 도망쳐 왔었는데 그 원한이 골수에 맺혀 있었기 때문이다 태자가 태부 국무에게 상의하니 태부는 고개를 흔들고 전광선생을 만나보라고 한다 전광선생은 또 형가라는 사람을 소개한다 그래서 태자는 형가를 만나 진나라 왕을 암살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린다 얼마 전에 진나라 장군 번호기가 죄를 짓고 연나라에 망명 왔을 때 태자께서 그 장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소 번 장군의 말을 들으니 죄도 없는데 처형된다 해서 망명은 분입니다 그래서 번 장군이 지금 연나라에 있다는 것을 진나라 왕이 소문으로 듣는다면 굶주린 호랑이 앞에 고개를 던져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진나라 군대가 연나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번 장군이 우리 연나라에 있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위는 자객입니다 소위는 어떤 비밀이라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가는 자객이므로 이 일을 맡으실 줄 믿습니다 진나라 왕은 모든 나라 만 백성의 대적 아닙니까? 진나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왕이 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나라 왕은 지금 번 장군을 황금천군과 일만호의 시급을 내걸어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대가로 만약에 소윈이 번 장군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진나라 왕에게 바치면 왕은 기꺼이 소윈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소윈이 태자께 입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번 장군은 사생결단으로 날 찾아와 손을 내민 분이십니다 내가 그런 분의 목을 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태자께서 그러실 줄 알고 소윈이 태자께 오기 전에 번 장군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번 장군을 만났습니까? 예 만났어 번 장군의 목에 현상이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자객들에게서 쫓김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요? 번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연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장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장군에게 소윈이 장군께 드렸던 말씀은 소윈이 장군의 목을 얻어 진나라 왕에게 바치면 왕은 소윈을 만나 줄 것입니다 그때 소윈이 품고 있는 칼로 왕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겠습니다 왕이 죽으면 장군님의 원하를 갚고 연나라 태자가 받은 지옥도 씻을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군은 무엇이라고 하셨소? 장군께서는 소윈의 손을 잡으시며 지금 그 말을 나는 꿈속에서도 바라고 있었소 이제야 나의 억울한 한을 풀게 되었구려 나는 지금 당장 형가가 원하는 대로 하겠소 라고 하신 뒤 장군께서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장군께서 스스로 목을 찔러 아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 한국국토정보공사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조를 읽다 오늘은 삼하천의 4학위 4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4학위 5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 Hai o o o 한글자막 by 한효정